어느 야심한 밤, 사뭄한 경비 속 숨죽이고 있는 갱조직 보스 그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이유는 전설 속 인물 엘렉트라가 그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대 눈 깜짝할 새 전멸에 있는 밖의 경비들 이에 행동대장이 직접 나서보지만 당연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엘렉트라 보스는 마지막 발악을 해보려 하지만 이를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죠 다음 날 밤,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엘렉트라를 찾아온 한 남자 그의 정체는 엘렉트라의 브로커, 맥케이브였는데요 엘렉트라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청구업자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자 바로 목적지로 향해 대기하는 엘렉트라 그런데 잠시 밖을 나갔다 온 그녀는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는데요 옆집 소녀가 호기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렉트라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취조를 시작하죠 그날 오후 엘렉트라를 찾아오는 한 남자 여기서 엘렉트라는 또다시 전멸을 시전하며 그를 당황시키는데요 그는 엘렉트라의 집에 왔던 소녀 에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에비 사실 그녀는 엘렉트라에게 거짓말을 해 데리고 온 것이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들은 어색하면서도 친밀해지는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날 타겟이 담긴 우편물을 열어보는 엘렉트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타겟의 주인공은 마크와 에비였는데요 당황도 잠시 냉외란 킬러인 엘렉트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준비를 완료 그들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살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결국 살인을 마다하고 조용히 동네를 뜨려하는 엘렉트라 하지만 그녀는 수상한 이들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곤 계획을 수정합니다 폭풍우가 내리는 밤 다시 마크를 찾아간 엘렉트라 그런데 이땐 이미 닌자들이 주위를 둘러싼 이유였는데요 엘렉트라가 살인을 거부하자 새로운 킬러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작스레 행해지는 기습 이에 엘렉트라는 급하게 마크와 에비를 숨긴 후 미래를 상상해 자신이 죽는 경우의 수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닌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녀가 취조를 위해 다가가자 닌자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실 마크와 에비를 노린 자들은 다름 아닌 국제적 닌자 조직 더 핸드였고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엘렉트라는 스틱을 찾아가는데요 스틱은 맹인 무술 고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엘렉트라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준 스승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엘렉트라는 마크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엘렉트라는 배신감을 느끼며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밖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이들 그런데 사실 핸드는 멀리서부터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핸드의 간부 중 한 명인 키리기가 있었죠 안전한 곳을 찾던 와중 결국 자신의 브로커 맥케이브에게 찾아간 엘렉트라 이에 맥케이브는 위험한 지심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를 받아줍니다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찾자 진실을 털어놓는 마크 그리고 이에 본인 역시 마음을 여는 엘렉트라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맥케이브의 말에 또다시 미래를 감지해보는 엘렉트라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맥케이브는 탈출로를 제공해주는데요 이렇게 맥케이브가 남아 시간을 끄는 동안 이들은 도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키리기가 데려온 특수부대는 상상 이상이었죠 잠시 후 어느새 엘렉트라를 따라잡은 키리기 일당 이에 엘렉트라는 기습을 준비해보는데 격투기 영화를 많이 본 이 남자에겐 무리였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엘렉트라 하지만 그녀는 정신줄을 꽉 붙잡고는 쓰러지는 나무를 조종해 강철몸의 사나이를 뭉개버립니다 문제는 아직도 상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 다시 한번 끔찍한 미래를 내다본 엘렉트라는 서둘러 마크와 에비에게 달려가는데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엘렉트라는 일반 대중들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믹스 세계에선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마블의 여성 히어로 엘렉트라를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히어로를 소개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아쉽게도 영화 엘렉트라의 완성도 자체는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원작이 설정을 많이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엘렉트라를 등장시켜 신선함을 유도하려 했으나 부족한 각본력으로 인해 도리어 기존의 팬들마저 헷갈리게 만들었으며 전체적인 설정에서도 많은 결함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메인 빌런이 닌자 집단이라는 설정 덕분에 엘렉트라의 액션씬 자체는 꽤나 화려하고 흥미진진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런 어이없는 장면들이 등장하기에 몰입도를 확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은 히어로 엘렉트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2000년대 중반 히어로 영화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정도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엘렉트라 그리고 마크와 에비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영화 엘렉트라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